가자 마문아 갑시다 지도에, 지도에 너 보인다 초록색 와 이 총 발사속도 장난 아닌데? 오우 나 시작하면 뒤졌어 왜왜왜왜 뭐야, 로스트팔 뭐야, 뭐야, 나 시작하자면 어? 뭐야 유 갓 로스트팔 아 너무 멀리 왔다는데? 아니 무슨 아 시작했.. 아 용왕맵에 용왕맵이라서 용왕맵에 닿으면 죽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귀가 다 그냥 죽었는데 뭐야 없으니까 이건 뭐야 아 밑에 무슨 용왕 동그란 거 그거 뭐지? 에? 이거? 어 맞네 맞네 아예 그 검은색 같은 걸 밟으면 안 돼 그냥 아예 검은색을 밟으면 안 돼? 어 뭐야 야 이게 뭐야 아 사람들 반응 봐 어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여러분들 보세요 fk? 버그? 버그? 아이다이다 fking 버그? 막 이러고 있어 하하하하 야 저기 전부다 영영영 전부다 영이야 야 이 미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개웃겨 이거 하하하하 야 여기 뭐야 얘는 얘는 한 발자국 움직여서 죽었어 여기서 어? 뭐야 이거 여러분 스타워즈 가격 7만원입니다 여기는 분들이 모두 다 그 가격에 사셨구요 반대편으로 가야되나? 개 휴발 스타워즈라는 배틀프론트 뭐처럼 제가 게임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제대로 된 평가 한번 하네요 개 씹 게임이네요 야 이건 뭐 가만있어도 죽은데? 답이 없다 진짜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오 어허허허허 하하하하 미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니 이제 보면에 อ어 proven에 FF